고기와 패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모략해서는 안됩니다. 기막이 밤이었던 압제에 밤이었던 사랑 이 한몸 썩어져 이 붉은 사랑에 사랑 해방의 회불 아래 벌고 숨이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12시 57분입니다. 오늘 제가 방송을 길게 하고 있죠. 제가 오늘 준비한 마지막 주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주제는요. 중대 고비 맞는 이화영 부지사 재판입니다. 이화영 부지사 재판이 이제 화요일날 열릴 걸로 보입니다. 허위진술폭로 검사가 이화영에게 허위진술을 하라 이재명을 모함하는 허위진술을 하라라는 강요를 하더라 라는 그런 폭로가 있은지 이제 두 번째 재판이 되는 거죠. 지난주에 이미 한 번 열렸었고요. 이제 다음 주가 되면 두 번째입니다. 지난주에 이화영 부지사 쪽은 지난 6월에 만들었던 검찰 진술 조서 그러니까 이재명에게 불리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검찰 진술 조서에 대해서 증거능력이 없다라고 공식 부인하는 서면을 제출했습니다. 이 서면을 보통 증거능력 부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증거능력 부인을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보낸 거예요. 이 의견서는 이미 법무법인 덕수에서 제출한 겁니다. 그런데 법무법인 덕수가 이 의견서를 제출하고 난 다음에 변호인 사임계를 냈다는 이유로 재판부가 접수를 하지 않겠다라고 밀었죠. 그래서 지난주에 다시 제출한 겁니다. 그런데 이 재판부의 태도가 이상해요. 뭐라고? 두 번씩이나 다시 제출을 했는데 접수를 일단 좀 미룰게요. 라고 밀어버립니다. 바로 접수를, 아니 접수를 했으면 바로 접수해서 바로 그 다음 절차로 넘어가야 되는데 일단 접수를 좀 미룰게요. 라고 해요. 왜? 왜 접수를 미룬다고? 접수를 했는데 왜 접수를 미룬다고? 제가 볼 때는 여기에 법원에도 나름 꼼수가 있는 것 같아요. 검찰이 자꾸 꼼수를 부리고 꼼수를 가지고 어떻게든 뭔가를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 법원도, 계속해서 지금까지 법원이 욕을 먹으니까 법원도 검찰이 하자는 대로 끌려가면 안 되겠고 나름 우리도 조금 작전을 짜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는지 법원도 약간 꼼수를 부리는 것 같아. 왜? 이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좀 전에 말씀드렸던 바로 이 검찰 진술 조서에 대한 증거 능력 인부 증거로 인정할 것인지 부인할 것인지 이 의견서를 빨리 내달라고 사실 검찰이 계속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증거 인부를 빨리 해달라고 결정한 이유 요구를 한 이유는 그 이화영의 검찰 진술 조서를 빨리 공개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증거 인부를 빨리 결정해야지 빨리 공개를 할 수가 있다. 이게 검찰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이렇습니다. 이 진술 조서는, 지금 검찰 진술 조서는요. 이게 증거 능력으로 동의를 안 해줘버리면 증거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냥 휴지 조각이나 차이가 없어요. 경찰에서 한 진술이나 검찰에서 한 진술이나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증거에 동의를 하든가 증거를 부동의하든가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만약에 증거에 동의를 하게 될 경우에는 검찰 진술 조서는 그걸로 증거가 됩니다. 하지만 동의를 하지 않을 때 부동의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증거 조사 절차를 거쳐야 돼요. 증거 조사 과정을 거치는 게 대표적인 게 어떤 거냐면 증인 신문입니다. 혹은 피고인 신문이에요. 그래서 네가 이런 말 했잖아 라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증거를 동의를 하면 동의했기 때문에 증거가 돼서 공개할 수가 있고요. 증거에 동의하지 않으면 동의하지 않았으니까 검찰이 증거 조사, 증인 신문 절차를 통해서 또 공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 인부가 빨리 결정되면 그것이 인정이든 부인이든 검찰로서는 어떤 형태라든 간에 이 진술 내용을 공개할 수가 있는 거야. 검찰은 증거 능력을 인정을 하든가 안 하든가 일단 공개하는 게 중요했던 거지. 왜? 그래야지 이재명을 곤란하게 만들 수 있잖아. 지금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 내용이 지금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조사 그래가지고 기소를 한 해 만에 영장을 청구한 해 만에 하는 바로 그 사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검찰은 이화영 지사의 진술을 공개를 해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그한테 불리하게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는 언론 플레이를 막 필려고 했는데 여기서 법원이 사실상 약간 제동을 건 거죠. 증거, 인부를 내가 좀 미룰게 왜 또 신중하게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하면서 접수를 미뤄버려요. 그러면서 진술을 번복할 수도 있잖아. 또 번복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조금 미루자 라고 한 거예요. 되게 황당하죠. 저는 이게 되게 황당했어요. 재번복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일단 접수를 좀 미루고 다음에 생각해보자. 그래서 증거 증거능력 부인 이 접수 의견서 접수를 다시 한 번 미룬 거죠. 두 번째예요. 저는 지난주까지만 해도요. 판사가 이 검사한테 이화영웅을 괴롭혀서 진술을 다시 번복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건가? 싶어. 되게 황당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 판사는 판사 나름대로 도망갈 구멍을 찾았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판사는 얼마나 욕 지금 불안하겠어? 사실 판사가 일방적으로 검찰 편을 든다는 얘기를 장용진만 했겠습니까? 여기저기서 얼마나 많이 비판을 받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딴에는 앞으로 그런 욕을 먹기 싫컫지 그러니까 어떻게? 검찰이 자꾸자꾸 밀어붙이는데 검찰의 요구를 살짝 회피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문제는 일단 뭐 이렇게 해서 지난주까지 증거능력 임부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는 바람에 다음 주까지도 증거능력 임부 절차가 마무리 안 돼서 증거로 받아들여질지 아니면 증거조사로 들어가야 될지 여부가 결론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 화요일에는 다시 한번 의결을 묻든지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한다? 제가 볼 때는 증거임부 절차가 증거조사 단계로 들어갈 걸로 보입니다. 자, 증거조사 단계로 들어서게 되면 이때부터는 무슨 일이 생기느냐 검찰이 과연 이화영을 얼마나 괴롭혔느냐 어떤 방식으로 압박했느냐 그리고 그것이 진짜 압박이냐 아니냐를 놓고 본격적인 공방이 벌어질 걸로 보입니다. 이제부터 공방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장 외에서 검찰의 이런 강압수사 위협, 협박과 위협, 강압 이런 것들이 문제됐다면 이제 앞으로는 법정 안으로 들어와서 검찰의 위협과 협박과 압박에 대한 문제가 거론이 될 거라는 얘기죠. 그렇게 된다면 이제부터 본격적인 장 내 투쟁이 벌어지지 법정 내 투쟁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자면 이화영 지사가 공언을 한 대목이 있죠. 김성태의 주장은 거짓말이고 그 거짓 김성태의 주장을 내가 깨기 위해서 법정 투쟁을 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는데 그 거짓 준수를 깨기 위한 법정 투쟁이 이제부터 본격화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 일단 이재명 대표한테는 불리한 상황은 아니에요. 검찰은 이 이화영 진술서를 이재명의 소환 전에 언론에 풀어야 되는데 일단 풀지 못했고 앞으로도 언제 풀게 될지 사실 좀 애매한 상황이죠. 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인데 이 증거 능력을 두고 위협과 협박과 압박이 있었다라는 주장이 법정에서 먼저 벌어지게 된다면 검찰 수는 상당히 난감할 겁니다. 제가 볼 땐 그래요. 일단 법원에서 이화영 대표 이화영 부지사가 제출한 의견서를 두고 왜 이런 의견서를 제출했는지 아마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변호인 측에서 대답을 할 겁니다.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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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이 있었고 이런 이런 일이 있었다. 따라서 이거는 증거로서 부적절하다라는 식의 얘기를 할 거예요. 어떻게 보자면 검찰이 밝히고 싶어하는 이화영의 뒤집힌 진술 이재명을 불리하게 만드는 진술부터 공개하고 싶겠지만 지금 상황으로 보자면 왜 증거 능력을 이제 와서 부인하는지 그 이후부터 들으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검찰로서는 망한 거죠. 언론 플레이가 함물 가는 거는 둘째치고 오히려 자신들이 궁지에 몰릴 수 있고 지금 돌아가는 판때기로 보자면 산핵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어